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난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원에서 구원이 바네 애쓰게는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파는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뿐 되어 주 말씀을 선고하니 고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낯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원에서 구원이 바네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님 같은 분은 없네 내 주님 나의 주어진 예수 주님 같은 고는 없네 주님 같은 고는 없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대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른 은혜의 행위 시연에서 구원 희망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대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른 은혜의 행위 시연에서 구원 희망해 외치세 이른 은혜의 행위 시연에서 구원 희망해 외치세 이른 은혜의 행위 시연 되었음 외치세 이른 은혜의 행위 시연 외치세 이른 은혜 repünk